공부하기로 맘 먹었지만 저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척들까지 대학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모르는 대학생을 찾아내서 이렇게 물어볼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공부법 하나. 이거 사실 공부법도 아닌데요. 그게 바로 사당오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당오락.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면 떨어진다. 그만큼 공부 시간을 늘리라는 건데 당시에는 워낙 큰 한 말이었어요. 저는 고작 중학생이었고 공부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5시간 자면서 하면 불합격하고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마치 땡 하면서 합격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믿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게 보급되기도 전이니까 이건 약과인 게 저는 중학교 갈 때까지도 남녀가 결혼을 하면 저절로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뭔가 무슨 과정을 거쳐야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인지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여튼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는 게 없고 어리발이 했는지 그러니까 공부 시간 자체가 공부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늘릴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독서실을 끊었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집에서는 공부를 그냥 못해요. 제 기억에 그때까지 집에서 1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독서실을 끊었어요. 거기에는 저희 학교 친구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 맞은 그 사건 이후로는 뭔가 친구들이 막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알 것 같고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있으면 저는 자주 뭐 오락실이나 뭐 만화방 이런 데를 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워낙 나약해가지고요. 공부하는 데가 가까우면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지겨우면은 집에 와버리거든요. 이제 독서실을 다니니까 그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최대한 그 독서실에서 버티려고 했죠. 그때 생각은 그래 아예 하루 종일 그냥 독서실에 있자 이 생각뿐이었고 뭐 다른 전략이나 공부법은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당 오락을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최선으로 줄이고 모든 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인간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최대 18시간 정도 되겠다.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공신닷컴을 통해서 그리고 미쳐야 공부다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게 된 바로 하루 18시간 공부 그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하루 18시간 공부할 그 날을 잡았습니다. 그게 겨울방학 어느 날이었거든요. 독서실 열 때 가서 문 닫을 때 나오면은 한 18시간 정말 되더라고요. 그게 시간을 재는 사실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공부하면서 따로 스톱워치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신닷컴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톱워치 공부법 자체가 제가 공신닷컴과 방송에서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스톱워치라는 이 장비는 체육시간에 100m 달리기 할 때나 쓰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아예 스톱워치라는 걸 가지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냥 벽시계 보면서 아니면 손목시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제 결전의 날을 정했으니까 전날 잠을 이제 충분히 잤고요. 진짜로 거의 독서실 문 열 때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내서 맹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큰 맘 먹고 공부를 하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나와서 오후 2시까지 공부를 정말 빡세게 이렇게 공부를 한 줄 알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오전 10시도 안 된 거예요. 야 시간이 안 가.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 3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지금 30분도 안 지났어. 그런 경험. 제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18시간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난 이제 지쳤는데 여튼 아직도 오전이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었어요. 점심은 먹기로 했었으니까 아예 좀 땡겨가지고 먹기로 한 거죠. 어디서 밥 먹을지도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제 기억에는 BBQ라는 체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BBQ가 되게 작을 때여서 아마 햄버거도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먹으면서 먹으면서도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제 특징이 뭐냐면 뭘 좀 이렇게 쳐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냥 먹으면 제일 행복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제 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쳐먹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뺨을 때리고 세수를 하고 잠을 깨려고 온갖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잠들었어요. 결국엔 근데 잘 때 이 진동을 알람을 15분 정도 맞춰놓고 이마에다 대고 잤습니다. 이마에다 대고 자니까 알람 딱 울릴 때 이제 머리통이 덜 하면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쪽잠을 자면은 다시 집중력이 좀 올라갑니다. 피로도 좀 떨어지고요. 공부가 다시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한 오후 3시쯤 됐나? 와 정말이지 이제는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참다 참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간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 독서실이 5층이었는데 5층 그 계단을 미친듯이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미친듯이 1층으로 1층 간 다음에 다시 5층으로 다시 죽으라 뛰어올라가고 다시 5층에서 다시 1층으로 진짜 누가 보면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이게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되는구나. 아니 내가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뛰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헉헉대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점심 좀 일찍 먹었잖아요. 저녁은 더 일찍 먹어야죠. 네 그리고 또 먹고 나니까 기분 좋아져서 이제 앉아서 하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빠져 산 거죠. 근데 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쪽잠을 또 주무신 거예요. 또 이제 머리통 울리면서 덜 나면서 이제 깨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여러분 18시간 내내 집중이 잘 돼서 그렇게 공부를 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야. 이게 그야말로 꾸역꾸역 참은 거예요. 일종의 저에게 남아있는 어떤 복수심 그리고 내가 정말이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정말 내가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오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1시간이 아까워서라도 18시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 진짜 1시간 간격으로 1시간도 아니죠. 거의 30분 간격으로 나와서 스트레칭하고 물 좀 마시고 그러다가 저녁 때는요. 밤쯤 되니까 제가 책을 가지고 복도에 나와서 걸어다니면서 이걸 봤어요. 진짜 1시간이 막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죠. 근데 또 희한한 게 밤 12시 좀 넘어가고 이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뭔가 제 스스로가 내 몸과 마음 어떤 욕심이나 고통 이런 거를 약간 내려놓은 그런 기분 좀 몽롱한 그런 기분 좀 해탈을 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공부가 나를 하고 있는 건지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꿈이 나를 꾸고 있나 뭐 그런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텼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제가 새벽 1시 넘어서였을 거예요. 마침내 하루 18시간 공부를 해냈어요.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걸 해냈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력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18시간에 훨씬 못 미치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해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날의 경험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18시간 해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제가 그날 다 끝내고 독서실에 나와 집으로 가는데 그 순간을 제가 그야말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는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늦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겨울방학이었으니까 추워요. 그리고 밤이니까 간판도 다 꺼져있고 황량하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 자신은 그 상황에서 해냈다는 그런 기분 너무나도 뿌듯했고 정말 누가 보이면 붙잡고 내가 이걸 해냈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찌질하고 또 보잘것 없었지만 제가 그날 하루만큼은 그날 단 하루만큼은 그야말로 전국수석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그날 하루 18시간까지 공부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었을까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18시간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날 저는 그날만큼 저는 최고였다고요. 그 밤을 그래서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제 마음만큼은 해놨다는 마음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공부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환점이 됐던 그런 날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가 진짜 길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18시간 도전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이게 시간이 안 가요. 돌아버릴 거 같아. 하루가 진짜 긴 게 실제로 제가 그날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한 양을 보니까 평상시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했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매일 18시간은 못하겠지만 하루가 이렇게 긴데 본격적으로 해보면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자신감을 저도 가져보게 됐다는 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아니 18시간 공부를 하고 나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 이건 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 지금 나 18시간 한 사람이야. 어디다가 1시간 공부 이런 거는 나 그냥 눈 감고도 하겠다. 아 물론 눈 감으면 공부를 책이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거기를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라산 정도 심지어 백두산 마저도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정말 이거는 산도 아니고 언덕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제가 그날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2, 3시간 공부도 굉장히 길고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게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18시간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허구원 날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수능 시험 막 임박해서 공무원 시험 임박해서 나 이제부터 하루 18시간 강성태 모드로 조져가지고 목표대학 정문 뿌수고 내가 합격하겠다고 공무원 시험 뭐 한 달 컷 하겠다고 여러분 부탁인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18시간 공부를 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8시간은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 한계에 도전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3시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하루 날 잡아서 시간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한계를 깨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고 그때의 성취감 자신감 그리고 희열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을 언제 쓸 수 있는 건지 아세요? 그 말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감동시켰을 때 그 정도의 도전과 노력을 했을 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직관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본 날이 있어요. 이 날만큼은 내가 더 이상 돌아올 힘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 만약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정말 오늘 공부 후회가 1도 없을 정도로 알차게 보내다 그런 날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천 일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날이 단 하루 단 하루 단 하루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1년을 그렇게 보냈는지 시험 기간 내내 그렇게 보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 내 꿈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본 날 하루라고 하면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한 15시간 정도거든요. 그렇게까지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본 날이 있냐 말입니다. 없어요? 없냐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하루 날을 잡고 제 한계치 18시간에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한계에 도전하는 그 하루를 정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지금 당장 언제 할지 지금 적으세요. 여러분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다짐과 함께 여기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 한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계는 깨어지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이 한계를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공부는 누구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부디 스스로 그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극복했을 때 그 짜릿함과 쾌감을 여러분 한 번 느껴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한계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경지가 펼쳐질 겁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은 여러분을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100일 동안 하자 뭐 1년 동안 삐친 듯이 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딱 하루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거 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제가 뭐 라마 닮았다고 놀림 받지만 여러분 라마 소원 한 번 못 들어주겠습니까? 정말이지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보자고요. 분명히 여러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계를 깨부순 사람은요.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쫄지 마세요. 부탁한데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자 저의 겨울방학은 이렇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거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공부가 진짜 통할지 정말 성적이 오를지는 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는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정말이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